스카이 워컴입니다. 지난번에 DJI Virtual Flight Rate Setting에 대해서 테스트 비행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레이트 값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DJI Virtual Flight Window 버전 Rate Setting 방법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인프를 걸어봤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크래쉬드 옵션 설정과 워이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언크래쉬드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옵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종기 전원을 키시고 십타입 케이블을 PC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조종기와 연결이 되면 처음 세팅 값은 이렇게 됩니다. 모드 2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종기가 연결이 되었는지 스틱을 움직여 보시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엉뚱한 스틱이 움직이죠? 스로틀 롤 피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오토를 눌러서 스틱을 움직여 주시면 믹시스가 정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런데 스틱이 100%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스틱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스틱 캘리브레이션을 누른 후에 스틱을 최대로 돌려줍니다. 이때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스틱을 100%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로틀 게임패드 모드 체크는 해당되는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이트 세팅 값에 따른 비행 테스트를 통해 나에게 맞는 레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ji 버츄얼 플라이트의 레이트 세팅 수치와는 많이 다르죠. 커스텀 기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 페타 플라이트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언그레시드도 그것을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액셔를 눌러서 버츄얼 플라이트와 비슷한 수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rc 레이트는 pc와 비교했을 때 마우스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회전을 원하시면 높여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높이다 보면 기체가 떨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레이트는 슈퍼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최대 가속도가 중앙 스틱 주변의 감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rc expo는 수치가 높을수록 스틱 중앙 주변의 감도가 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667dbps는 초당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디펄트 값으로 자동차 추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이 로제의 값이 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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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는 저에게 맞는 레이트 설정 값으로 rc-rate 1.3, s-rate 0.6, rc-expo 0.1을 주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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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변동을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 손에 가장 잘 맞는 레이트 값을 찾으셔서 연습 많이 하셔서 안전한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